안녕하세요. 저는 We Learn to Shure의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가게에서 쓰는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메뉴 구다사이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크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점원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표현을 씁니다. 먼저, 사이즈와 이가가 나사이ですか? 또, 텐라에데 오메시아가리 데스까? 모치카이리? 오아지카리시마스? 등의 표현을 점원의 씁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존댓말 중에서도 극적인 존칭을 씁니다. 이외에도 오카이시 데고자이마스? 오와타세시마시다. 라는 표현이 가게나 식당에서 쓰입니다. 그럼 예문을 살펴볼까요? 오와타세시마시다. 오기마리でした라 도우소. 이라っしゃ이마세. 에이도, 화이트는 라떼을 1つください. 사이즈はいかがなさいですか? AM 사이즈でお願いします. 오 메시아가리 데스까? 이에, 모치카이리 데오ね가이십ます. 전부 데, yonhyaaku gojiu eende gozaimasu. はい, 500円お預かりいたしました. 50円のおかえしで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문이 끝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표현들이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 여행 가셔서 식당에 가시면 이 표현들을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소통하셔서 재밌는 일본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